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의 블링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해 고흐의 작품에 있는 방을 창문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링 기능은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다른 오브젝트를 빼내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빼낸다고 표현을 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쉽게 구멍을 낸다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링을 적용할 오브젝트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지금 정육면체에 다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구멍을 내보도록 할텐데요.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내는 도형은 실린더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의 정육면체와 실린더를 생성해 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블링을 이용해서 정육면체에 실린더 모양의 구멍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링을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해 준 다음 모디파이어로 들어가서 블링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린더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것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에서 스포이드를 선택한 다음 실린더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블링이 올바르게 적용이 되었지만 화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전히 실린더가 화면에 보이기 때문인데요. 실린더를 숨기게 되면 이렇게 정육면체 안에 실린더 모양의 구멍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실린더가, 실린더의 사이즈가 더 늘어나게 되면 정육면체를 관통하는 구멍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린더를 숨기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실린더를 슈포터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큐브가 움직여도 실린더는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린더를 숨겼을 때 블링이 저희가 의도한 큐브의 정중앙이 있는 것이 아닌 고정된 실린더의 위치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패런팅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겠는데요. 실린더를 자식, 그리고 큐브를 부모로 하는 부모 자식 관계를 생성한다면 실린더를 숨겼을 때도 큐브를 움직였을 때 블링을 적용한 구멍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실린더를 숨기게 되면 구멍이 적용된 것은 보이지만 실린더를 숨겼기 때문에 이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실린더를 숨기지 않고 실린더를 선택한 다음 오브젝트 프로파티스에 들어간 다음 뷰포트 디스플레이에서 텍스처드가 아닌 와이어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와이어 형태로 실린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S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거나 G를 이용해서 움직이거나 R을 이용해서 로테이션을 하는 등 블링에 사용할 오브젝트를 숨기지 않고도 화면에 보이는 상태에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만약 지금 이 블링 상태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블링에 어플라이를 누른 다음에 실린더를 숨기거나 혹은 지워도 이전에 적용이 되었던 블링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실린더와 상관없이 이렇게 블링이 적용된 오브젝트로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구멍을 뚫을 수 있었던 것은 블링 안에서 디퍼렌스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유니언으로 선택이 되게 되면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합쳐진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터셉트를 선택하게 되면 두 오브젝트에서 교차되는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브젝트에 블링이 적용되어서 새로운 오브젝트로 변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블렌더에서 블링 기능을 사용하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블링이 적용된 오브젝트에서 에딧 모드를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면 안에 새로운 엣지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새로 생성된 점들이 어느 한 점과 이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실 때는 큰 불편사항이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쉐이드 스무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모델링 자체는 폴리곤이 그렇게 이쁘게 나눠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 해결하려 루프컷을 적용을 해도 이렇게 전체가 아닌 면에만 루프컷이 적용이 되고 루프컷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면을 나눠서 선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쉐이드 스무스를 하지 않고 플랫하게 쉐이드를 한 다음에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폴리곤이 이전과는 다르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로 들어가신 다음 노머를 선택한 다음에 오토 스무스를 켜서 깨져 보이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토 스무스 기능은 설정한 값 이하의 값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스무스를 적용해서 매끄럽게 보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이 값을 90도를 넘기게 되면 이렇게 90도로 직각인 부분도 스무스가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쉐이더가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값인 30으로 설정해 준 다음 오토 스무스를 켜게 되면 이전과는 다르게 깨져 보이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조금 뒤에 방을 만들 때 방의 창문에 해당하는 구멍을 낼 때 유의할 점을 미리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평면을 보시면 이렇게 메쉬로 들어가서 플레인을 생성해 둔 것인데요. 이 메쉬에 블린을 적용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원에 해당하는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성한 정육면체에서 한쪽 면만을 지워준 정육면체인데요. 만약 이 정육면체에 구멍을 뚫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지 않고 홈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평면과 다르지 않게 보여서 왜 구멍이 뚫리지 않지? 라고 착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 큐브는 그대로 큐브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막힌 형태의 구멍이 뚫려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구멍을 끝까지 뚫어야 된다 할 때는 실린더를 끝으로 움직인 다음 숨겼을 때 이렇게 구멍을 만들 수 있게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크기를 아무리 늘려서 끝까지 이동을 시켜도 오히려 이렇게 홈만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좀 이따 고후의 방을 만들 때 이렇게 정육면체를 생성한 다음 한쪽 면을 지운 다음에 창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렇게 구멍이 뚫리지 않고 홈만 계속 길어지는 경우에는 올바르게 창문을 생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의 두께감을 부여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지난번에 배운 솔리디파이를 추가해 주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지만 솔리디파이를 먼저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2차원의 플레인과는 다르게 이렇게 3차원 오브젝트의 경우 구멍이 생기기 위한 두께가 필요하고 이를 솔리디파이를 이용해서 생성해 주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차원 오브젝트에 대해서 솔리디파이를 이용해서 불린 기능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고우의 방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동안 만들어두었던 오브젝트들을 가져와서 배치까지 시켜보았는데요. 저처럼 여러 개의 파일로 각각 나눠서 오브젝트들을 모델링 하신 경우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서 쉽게 모델들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트들을 열어뒀는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복사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른 다음 다른 프로젝트로 들어와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전 지금 이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컬렉션에 모아두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해당 컬렉션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 카피를 누른 다음 또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을 하신 다음 페이스트 데이터 블럭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컬렉션 형태로 그대로 붙여넣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신 오브젝트들을 새로운 프로젝트에 가져와서 배치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모든 오브젝트들을 만드신 분이라면 별도의 복사 붙여넣기 없이 오브젝트들을 재배치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에 해당하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창문의 크기만큼 구멍을 뚫고 창문을 만들어서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큐브를 생성한 다음 위치를 이동시켜주고 먼저 한쪽 면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리진을 옮겨준 다음에 크기를 조정해서 그 다음 사이즈의 방을 만들어주고 위치까지 이동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이 널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들을 패런팅을 해두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패런팅 기능을 활용해서 오브젝트들을 관리하시면 조금 더 쉽게 모델들을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에 해당하는 공간이 대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창문에 해당하는 공간에 구멍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큐브를 새로 생성한 다음 오리진을 바꿔주고 크기를 먼저 조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생성한 큐브만큼 창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알려드린 것과 같이 불린을 적용하게 되면 큐브를 숨겼을 때 구멍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혼만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리디파이를 불린보다 먼저 적용하게 되면 두께가 생기게 되어서 구멍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창문 구멍을 좀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문의 구멍을 먼저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창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이 생년이 창문이 생년이 창문이 provocative commissioner 예배해 쪽 deep